제이제이 튜브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 튜브의 제빠예요 서준이에요 지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밖에 자전거를 타고 나왔거든요 서준이는 녹색의 자전거고 지우는 핑크 자전거인데요 제빠가 오늘 여러분의 자전거를 바꿔줄게요 어떡해요? 서준이는 무슨 자전거가 타고 싶어요? 빨간색에다가 페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페달이 없으니까 발로 구르는 페달이 있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네 지우는 무슨 자전거 타고 싶어요? 이것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지우 키가 컸으니까 좀 더 큰 자전거를 타고 싶구나 네 좋았어 그럼 제빠가 지우와 서준이의 자전거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잭 야 어때요? 멋있어요 서준이는 빨간색에 페달이 있는 자전거 마음에 들어요? 네 지우는 오렌지색에 훨씬 더 큰 자전거로 바꿨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지우는 원래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는데 서준이는 오늘 처음으로 페달을 받는 두 발 자전거를 도전을 해볼 거거든요 탈 수 있을까? 네 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그럼 먼저 지우를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서준이 처음으로 두 발 자전거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히익 손 눈다 자 얍 으어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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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성공했어요 가 가 좀 더 가봐 유어 ags shaded 형 잘iam. 자 여기서 천천히 멈춰봐요. 천천히 멈춰봐요. 혼자서 멈춰봐. 오 오오 오 오오 오오 오오오 성공했다 지효는 성공 자 이번에는 서준이가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개빠가 손 놓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요 시작 자 손 꽉 잡고 그렇지 알았어 어 어 너무 빨리 가지마 어 개빠 잘 잡고 있어 걱정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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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이 쓰기 전에 하지 말고요. 제빰가 잡혀있어, 조용히. 제빰가 잡혀있어요. 이제. 이제 시작. 잘 가. 되자. 획돌을 높여야 해. 그래, 획돌을 높여. 제빰가 잡혀있어, 걱정 마. 제빰가 잡혀있어. 조용히. 조용히. 좋아, 좋아, 좋아. 제빰 손 날어요, 천천히. 제빰 손 날어요. 잘하고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성공 성공. 의욕. 아 잡아줘요. 잡아줘요. 와 한 번에 성공했어. 대단하네 여러분. 이야 선생님 잘했어. 브레이크만 성공하면 돼. 좀 더 앞으로 가서. 그렇지. 사사 브레이크. 오오. 멈추는 것까지 성공. 우와. 아 우리 물 좀 마시자. 나도 이제 온도 잘 타네. 그러게. 아 이제 물 좀 마시고. 아 오늘 처음 타는 건데 한 번에 성공했어요. 평소에 좀 밸런스 바이크로 연습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지우도 잘 타고. 자 오늘은 저희가 두 발 자전거를 한 번 도전해 봤는데요. 한 번에 성공했어요.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날씨 좋을 때 나와서 자전거 타자. 네.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가자 가자. 빨리 또 타자. 천천히 브레이크. 천천히 브레이크. 천천히 브레이크. 오오. 잔다. 어. 으어. 으어어어. 으어.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